구TV가 창사 25주년 기념으로 국내에 독점 제공하고 있는 기독교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가 전국 교도소 순회 상영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영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제소자들의 간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제소자는 감상문을 통해 삶에 대한 큰 애착이 없기에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제게 영화 한 편이 이렇게 큰 파장이 돼 가슴을 울릴 줄은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내게 손을 내밀더라도 이젠 그분 손을 놓을 일은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 제2, 제3교도소와 서울 남부구치소 등에서 상영을 마쳤으며 구TV는 천사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교정기관 상영을 적극 이어나갈 예정입니다.